하나, 둘, 셋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죄송합니다. 1번. 감사합니다. 성장 오겠습니다. 성장은. 이승기. 성장은. 이승기. 성장은. 이승기. 이승기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생은 셀프가. 선생님 어디로 가실 거예요? 여기 주기. 하러 가는 게 안 나아. 주기여 찍어서.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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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하합니다. 축하하십시오. 축하드립니다. 어제 사전 축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하나, 둘, 셋. 축하드려요. 축하드립니다. 사진 찍으세요. 네, 아버님. 저 한 번 찍어주세요. SNS에 많이 문의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아버님. 아버님 가시죠. 네, 가시죠. 여기. 갓기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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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고맙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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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 홍시 무너입니다. 경장과 홍시원 남편입니다. 그 말을 젤로 좋아해요. 호보하고 공부하는 멋쟁이라고 본인이 스스로 얘기하는데. 여기 사진 한번 찍어보세요. 이수진 파이팅. 감사합니다. 연락을 해가지고 내 표현은 확인됐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그 사진 찍어도 돼요? 사진 찍어도 돼요? 아저씨. 주문에 떠들면서 돌아다니지 몰라 아파트 안까지 들어와서. 그래서 우리도 해줘라 들어오라고 그랬지 지금. 그 동네 주민들 생각을 하지. 요새 때는 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? 이수진 씨가 엄청 좋아요. 그냥 이수진 씨가 좋아서요. 아무래도 좀 바꿔야 되니까. 아니 나경원 씨는 너무 많이 오래 했고. 너무 거짓말도 많이 했고. 신선한 사람이 필요하고. 또 개혁을 하려면 구정치적인 사람들은 좀 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요. 또 이번에 코로나도 잘 처리해서 기분이 좋고요. 그래서 으쌰으쌰 이수진 씨를 파이팅합니다. 이런 분위기를 난 처음 봐요. 여름은 참 좋아. 줄꺼만 열어봐야지. 너무 그동안 힘들었던가 봐. 나베가 대표할 때 너무 싸움하고. 네 맞아요. 국정으로 발먹자고 하니까. 다 이게 골수 아니면 다야 아니야. 이 점은 바꿔야 된다고. 제발 좀 눈이 안 보이게 되라고. 그만해야지 그분은. 너무 오래 했으니까 그만하고 바꿔야지. 그래서 그날까지 가는 게 최고예요. 화이팅! 야! 양손으로 입어 양손. 자경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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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화이팅! 왜 저래? 나도 죽었니 보셨구나. 다른 싸우니는 안 보고 여기만 보고 안 해. 다 죽었다고 여기서는 얘기해야죠. 감사합니다. 다시 여기서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잘생겼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잘생겼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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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